어머! 저 사진 너무 예쁘다. 귀여워. 진짜 닮았죠, 그렇죠?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닮았네. 저거 봐요. 안녕하세요. 배우이상아입니다. 얘가 지금 MC야? 나 이거 섭외 들어왔어? 전 배우자를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. 저는 가끔씩 봐요, 무슨 얘기를 하는지.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우연히 보면 보세요. 네? 뭐 주더라? 나 너랑 못 살겠어. 진짜 다 때려보시고 싶었어. 그럼 헤어질 때 어땠어? 손잡고 들어갔어? 뭐라도 해서. 다 원상대로 놀려놓고 싶어. 아...